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인천의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봤더니 과거 음주운전을 한 기록이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저희가 더 확인한 결과 범죄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까지 검색됐습니다. 이게 다 경찰이 만든 문서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4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봤다가 생각지도 못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. 17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던 기록이 실명과 함께 공개돼 있었던 겁니다. 해당 문건을 올린 건 인천의 한 경찰서. 이름 세 글자만 딱 넣고 그랬더니 제 이름하고 그다음에 그 음주운전 코멘트가 뜨더라고요. 확인해 봤습니다. 2005년 7월 A 씨의 이름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라는 내용이 그대로 검색됩니다. A 씨만의 문제일까 더 확인해 봤습니다. 절도나 강도 피해자, 심지어 변사자와 살인미수 피해자의 실명과 일부는 주소까지 고스란히 나왔습니다.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검색되는 이름은 수백 개에 달했습니다.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? 사건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수백 명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올린 경찰서입니다. 어떻게 된 건지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. 확인 결과 해당 내용은 이 경찰서 홈페이지 정보 공개 게시판에 올린 월별 업무처리 내역인데 익명 처리가 되지 않은 채 17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. 그런데 경찰의 대응 황당을 넘어 실망스러웠습니다. 익명 처리를 해달라는 A 씨의 민원을 서로 넘기더니 마지막에는 국민신문고에 올리라고 했습니다. 경찰은 SBS 취재가 시작되자 당시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모두 비공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SBS 김봄입니다. SBS 김현우입니다. SBS 김현우입니다.